자 3강 시작합니다. 신고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하려면 벌을 준다. 가산세. 세금이 늘어나는 거죠. 가산세. 자 35쪽. 가산세란.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 번째 줄 밑줄 그어요. 어디에 가산한다? 산출세액. 산출세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산금은 용어가 없어졌죠. 가산금은 연체이자인데 납부 지연가산세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가산금은 연체이자인데 용어가 없어졌어요. 가산금을 뭐라 그런다. 아까 3% 납부 지연가산세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로 계산하죠. 이와 같은 가산세는 의무불리행이다. 벌과금 성격을 갖고 있다. 즉 세목. 세금이 늘어나는 거라고 했어요. 1번. 위반한 자. 의무를 위반한 자는 뭐를 부과할 수 있다? 가산세. 동그라미 2번. 가산세는 국세 또는 지방세에 밑줄 그어 세목. 세금이 늘어나는 거죠. 다만 해당 조세를 밑줄 그어 감면받았잖아. 그럼 감면받으면 본세는 감면에 주죠. 그러나 가산세는 왜 만들어서요? 세금을 늘리려고 만들었잖아. 그래서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만 다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3번. 가산세는 납부할 세에게 가산하거나 또는 환급받을 세에게서 당연히 공제한다. 옳은 지문이고. 여기서 이제 4번부터 잘 봐야 돼요. 가산세는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신고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납부. 납부과 납부. 지연가산세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신고를 물어보는지 납부를 물어보는지에 따라 율이 달라요.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래도 납부 불성실이 용어가 없어졌다구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납부 지연가산세라고 얘기합니다. 작년까지만 썼던 용어예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뭐라 그런다구요? 납부 지연가산세.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가산세 구분 나와있죠? 자, 가산세 구분. 무신고 하면 무신고 세에게 20%가 늘어납니다. 무신고 1번. 일반 무신고. 100분의 20. 그 다음 2번. 과소신고. 적게 신고하죠? 그럼 10% 늘어나. 근데 사기부정.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40%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박스에 1번만 알면 되겠네요. 과소는 사기부정은 40%입니다. 그래서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을 물어볼 때 사기부정이다 그러면 40%. 사기부정이 아니다 그러면 20% 또는 10%이네요. 사기부정이 뭐예요? 다운 계약서를 쓴다거나 알아들었죠? 다운 계약서를 써서 적게 신고하잖아. 또는 이중장부, 거짓기장. 이런 게 사기부정이에요. 이 사기부정은 악이다 선이다. 악이지. 알고. 알고 사기부정은 40이에요. 모르고 하는 거는 20, 10이다. 그래서 이게 신고불성실 가산세라고요. 자, 오른쪽.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하는 경우 이런 게 사기부정의 예가 되고 자, 4번. 납부입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올해부터는 납부지연 가산세. 이거는 일별 계산합니다. 일별. 다 필요 없어요. 국세든 지방세든 1일, 일별. 하루에 0.025%씩 늘어난다. 025% 무한대가 되면 안 되죠. 지방세는 체납된 조세의 몇 프로를 한도로 한다. 75%를 한도로 합니다. 납부, 지연가산세는 20, 10, 40이 나오면 안 돼요. 박스 1일 10만원당 25. 0.025%. 일단은 숫자 납이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방세는 과소납부분, 무신고납부분은 75%를 한도로 한다. 그래도 국세는 다르죠. 중소기업은 각각 5천만원, 중소기업이 아린기업, 대기업 등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의미가 없어요. 이것만 딱 구분하라고요. 신고와 납부, 지연가산세를 구분하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38쪽 딱 정리되어 있어요. 신고불은 무는 20, 부정자가 들어가면 40, 과소는 10, 그리고 사기부정이 들어가면 40, 괄호는 보지 마세요. 출제 안 돼요. 그 다음 납부, 지연가산세는 일별, 일수. 미납세액 일수에다가 10만분의 25, 0.025%. 이게 이해라고요. 그 다음 5번. 고지에 따른 국세, 납부, 지연가산세와 지방세, 납부, 지연가산세. 아주 복잡해요. 국세든 지방세든 납부, 지연가산세는 몇 프로가 붙는다? 3%가 붙어요. 3%가 붙어요. 3% 해당 세액의 100분의 3이 붙는다고요. 예를 들어서 잘 봐요. 재산세다. 고지서가 날라왔죠? 재산세가 고지서가 날라왔잖아.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그럼 고지서가 날라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해야 돼. 납부기한까지 뭐다? 납부를 해야 돼. 납부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 같은 경우는 7월 16일부터 7월 말일까지 납부를 해야 돼. 납부를 그냥 납부를 안 해. 납부를 안 하면 몇 프로 붙는다? 3% 이 3%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납부, 지연, 가산, 세. 이렇게 국세든 지방세든 근데 언젠가는 납부를 하겠죠? 언젠가는 뭐다? 납부를 해. 언젠가는 이제 납부를 하면 그럴 때는 일별 가산세가 붙어요. 하루에 몇 프로? 0.025%씩 붙어요. 또는 지방세는 0.75% 그래서 국세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지방세는 뭐다?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지방세는 월할 계산이고 납부를 하잖아요 언젠가는 그럼 이 기간 안에 역시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고요. 그래도 국세는 일별 계산해요. 국세가 불리하죠.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그리고 지방세는 월할 계산이야. 60월이나 5년이나 똑같은 거예요 원래는. 근데 율이 다르다고요. 이것도 31 곱하면 30 곱하면 355, 3면은 6, 7호 똑같은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국세 고지후 고지후잖아. 고지전은 무조건 몇 프로 받는다? 3%부터 고지후 납부지연가산세 나와있죠. 그래도 국세는 이게 좀 인하됐어요. 원래 1일 0.025%인데 10만분의 19에서 10만분의 22. 참 이런 것까지 출제는 할 수 없죠. 1일 붙는다. 1일. 근데 국세는 이게 약간 인하됐어요. 국세는 그래서 얼마 미만 150 미만은 일변가산세를 징수 안합니다. 이게 개정된 거예요. 150만원 미만은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에 담을던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안인데 통과됐어요.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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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했죠? 고지후 납부했어요. 1일 0.75씩부터 0.75 1만분의 75 단 월할 계산이니까 몇 개월을 초과 못한다? 60월 60월까지만 5년까지만 그리고 이에는 얼마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30만원 미만 국세는 150만원 미만이고 그래서 고지후 납부를 하죠? 고지후 납부를 했을 때는 뭐다? 1일 0.025% 약간 인하됐고 이거는 월할 계산이니까 0.75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60월을 초과할 수 없고 단 고지후 납부지연가산세는 150 미만은 적용하지 않고 지방세는 얼마 미만? 30만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지후 납부지연가산세가 납부가 날라오면 언젠가는 납부했다. 국세는 일별로 따져요. 0.025%가 인하됐어요. 10만분의 뭐다? 19에서 10만분의 22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단 국세는 단 국세는 150만원 미만은 고지후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그 다음 지방세는 고지후 30만원 미만은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그 다음 가산세 감면 가산세 감면 천재지변등에 따른 가산세 감면 나와있죠? 천재지변등이 일어났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해당할 때는 가산세를 뭐다? 감면해준다. 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수정신고입니다. 수정신고예요. 수정신고다. 수정신고는 뭐다? 신고했어요. 법정기관은 신고했다고요. 근데 적게 신고했어. 적게 신고했다고요.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하면 뭐하라? 수정에서 신고하라. 그럼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10% 붙어있죠? 수정신고하면 이 애를 감면해주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1번 1개월 이내야면 몇 프로 깎아준다? 90% 깎아줘요. 그럼 원래 10%가 붙어있죠? 1개월 이내야면 처음만 알면 돼. 항상 출제는 앞에 거. 90%, 9% 깎아줘. 그럼 1%만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수정신고는 몇 년 이내 하는 거야? 2년 이내. 2년 이내. 바르게 신고하라. 그럼 넘기면 6번까지 쭉 나와있어요. 이런 거는 외울 필요가 없다. 창상 첫 번째. 자, 그 다음 3번은 기한오신고다. 3번은 기한오신고는 무신고한 거야. 그럼 무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몇 프로 붙어있어? 20% 20% 그럼 무신고는 반가로 3번 몇 개월 이내 한 거야? 6개월 이내 한 거야. 6개월 이내. 수정신고는 2년 이내 하고 무신고는 뭐하라? 기한 지나서 기 한 후 뭐만 하라? 신고만 하라. 납부를 안해줘도 깎아줘. 그럼 1개월 이내에는 몇 프로 깎아줘? 50% 이렇게 항상 첫 번째 위주로 공부를 하면 돼요. 그래서 1번 1개월 이내에 하면 무신고가산세 50% 깎아준다. 50% 깎아주네요. 뛰고 뛰고 쭉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다? 신고만 하더라도 깎아줘요.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감면한다. 그러면 틀려요. 글자가 뭐다? 수정신고만 하라. 납부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기한오신고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그래서 41쪽 나와 있죠. 기한오신고는 무신고했을 때 하는 거 항상 1번 유지로 50% 수정신고는 6개로 구분하는데 2년 이내 하는 거라 그랬죠. 1번 90% 수정신고니까 많이 깎아줘. 중요한 거는 밑에 네모 41쪽 국세, 지방세 모두 수정신고 기한오신고소를 제출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경감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납부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수정신고 기한오신고하면 정부가 결정한다고요.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납부하는 관계 없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42쪽 대표예제 지방세 기본법상 가산세 1번 무신고 과로가 포인트죠. 사기다 부정이다 사기 부정이 아니다 그럼 무조건 몇 프로? 20 사기 부정 2다 그러면 40 답은 1번이네. 무신고인데 2번 사기 부정 2다 그러니까 50이 아니라 40이죠. 그 다음 과소 과로 사기 부정이 아니다 그럼 20이 아니라 10이죠. 4번 과소 신고 사기 부정 2다 그러면 10이 아니라 40이죠. 그래서 사기 부정 이다 아니다 를 구분해야 돼요. 뭐를 지금 얘기한 거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자 그 다음 납부 납부 지연 가산세 일별 따져 1일 10만원당 25 납이요 지방세니까 100분의 20 틀렸죠? 1일 10만원당 25 0.025%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를 혼돈하면 안 돼요. 반드시 구분하다. 납부는 일별 하루하루 따진다. 그래야 세금을 내니까 늦게 내면 늦게 낼수록 계속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어갑니다.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44쪽 자 중요한 거는 제4절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 이번 시험에 필수예요. 필수 모든 세금은 납세할 의무 뭐가 나온다? 성립 시기가 있고 확정 시기가 있고 그 다음 소멸되는 사유가 있다. 그래서 세금이 탄생되고 세금이 확정되고 세금을 납부하면 소멸 이 순환 과정을 거친다고요. 세금도 태연하고 얼마라고 확정되고 납부 등을 통해서 조세채권이 소멸이 된다.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성립 시기를 물어보는지 확정 시기를 물어보는지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모든 세금은 언제 납세알루모가 성립한다. 과세요건 부과권 입니다. 과세요건 네 가지죠.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부과권 그래서 첫 번째 줄 과세요건이 충족 되면 모든 세금은 납세알루모가 성립해서 세액계산을 시작합니다. 결국 납세알루모 성립시기는 뭐다? 세액계산의 출발점이다. 세금은 언제 계산할 수 있다? 과세요건이 충족돼야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럼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세금 낼 의무가 생긴다. 성립시기 그래서 성립만 했지 확정은 안 됐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추상적 그리고 확정됐으니까 이거는 구체적이란 용어를 씁니다. 이렇게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항상 다섯 개 위주로 공부하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나왔죠?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하고 과세물건을 취득할 때 성립하고 등록면허세는 기억만 알면 돼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등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성립하고 취득할 때 성립하고 등록면허세는 어찌고저찌고 등록할 때 성립하고 그리고 재산세는 언제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 그래서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가 내죠? 6월 1일이 되면 재산의 소유자는 세금 낼 의무가 성립되는 거예요.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고 몇 월 며칠 6월 1일 소방분도 똑같아요. 소방분 지역자원서는 재산세의 변기에서 날라오는 거죠. 똑같습니다.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고 단 주민세 개인분이든 사업소분이든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분 7월 1일 가끔 출제되는 게 사업소분 그래서 개인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매년 1년에 한 번 사업소분 주민세를 내야 된다. 그래서 이에는 7월 1일이다. 그래서 재산세와 소방분은 6월 1일 그리고 박스는 7나나에 7나나 7나나 큰 거를 먼저 하자고요. 종부세 밑에 국세 종부세 나와있고 소득세 순서를 바뀌었어요.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하죠.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한다. 1번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출제제외 1년 단위 1년이 뭐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말일이 되면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합니다. 절대 이 지문은 소득을 지급할 때 그러면 안 돼요. 소득세는 1년 단위로 세금을 계산한다. 그래서 12월 말일을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리고 종부세 종부세 똑같죠. 과세기준일 6월 1일이다. 종부세 그럼 우리가 납세의무 성립시기에서 과세기준일을 쓰는 거는 뭐다 세 가지가 있어요. 6월 1일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한다. 그리고 소득세는 1년 단위로 세금을 매긴다. 언제가 되면 12월 말일이 되면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한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말일을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5개 이게 돼야 돼요. 5개 자, 그 다음 따라다니는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거 이해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본세 본세와 납부하는 부가세 등이 있겠죠? 그럼 부가세는 그럼 부가세는 뭐까요? 하나는 농어촌 특별세 하나는 지방교육세 부가세 예요. 그럼 이 부가세는 본세와 함께 납부하니까 당연히 언제 성립해?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는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이잖아요. 언제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자, 그 다음 지방교육세 가 있겠죠? 지방소독세 지방소독세 양도세 양도세 10% 별도로 신고납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소독세 그리고 급연날 근로소독세 10% 지방소독세로 특별징수하죠? 그럼 이 지방소독세는 뭐다? 독립세지만 본세 10% 를 납부해야 돼. 똑같아.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해요. 그리고 가산세 가산세도 본세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그 다음 네 가지는 본세와 관련이 있으므로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자, 일단은 네 가지를 찾아봐야죠. 45쪽 45쪽 꼭대기 6번 지방교육세 나왔네. 별 딱 붙여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부가세 자, 이거 나왔잖아. 지방교육세 본세 표제는 소득 줄여서 본세 8번도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 소득세 본세 즉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10번 가산세 자, 가산세도 본세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본세라고 나오면 다 맞히니까 본세를 어떻게 얘기해? 본세를 가산세를 가산날 지방세 줄여서 뭐다? 본세 가산세는 가로 시작하면 맞는 거예요. 그리고 11번 자, 11번이 아니라 양과로 이번에 농어촌 특별세 4번 내려와요. 국세 농어촌 특별세 옆에 적어요. 본 아, 부가세 농특세 부가세죠? 요거는 지대로 나왔네. 농어촌 특별세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요렇게 나왔네. 나머지는 뭐다? 본세를 길게 얘기했어요. 길게 고급스럽게 자, 여기까지 되고 나머지 밥풀때기 바로 인지세 밑줄을 닦아 인지세 계약서 쓰고 쓸 때 계약서 쓸 때 성립하죠? 싸게 보이니까 문서를 작성할 때 문서를 작성할 때 그리고 수시부가 5번도 별 붙이고 수시부가는 수시로 시작하되 반드시부가 붙어야되 사유가 붙어야되 시험은 어떻게 나올까요? 수시부가 할 때 틀려요. 수시부가 사유 조세 포탈 이런게 되겠죠? 그래서 수시는 수시로 시작하되 사유가 붙어야 된다. 됐습니까? 그리고 가산세는 가산날 지방세 국세 근데 이제 박스가 어려운거에요. 일반적인 가산세는 위에 10번처럼 가 근데 납부 지연 가산세라는게 있어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그래서 박스를 별 딱 붙여야되 박스 이거를 잘 분석해야되요. 자 여기 보세요. 취득세 취득세 취득일로부터 며칠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 며칠이내에 60일 60일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끝나 끝나죠? 근데 신고도 안했어 납부도 안했어 신고도 안했고 납부도 안하면 뭐가 붙어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겠죠? 몇 프로? 0.025% 일별 가산세 그럼 이에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할까요? 신고니까 신고기한이 경과할 때 이에는 납부를 안했죠. 1일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의 기억 무신고 했잖아.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했죠. 환급을 많이 받은 거야. 그러면 가산세가 붙어 어떨 때 신고기한이 경과할 때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고를 안했어. 그럼 신고불성실 가산세 가산세는 언제 납세알로무가 성립한다? 신고기한이 경과할 때 가산세가 성립하죠. 자 니은 니은 나와있죠. 자 납부잖아. 법정 납부. 납부 안 했잖아. 이거 일일일일 붙죠. 일별 가산세야. 이거는 언제 붙는 거야? 납부기한이 경과할 때 그래서 일일이 붙었어. 일일 일별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일일마다 그날이 경과할 때 붙는 거야. 일일 납부기한이 경과할 때부터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오죠? 고지서가 날라오잖아. 고지서 날라와 날라왔는데 납부를 안 해. 그럼 뭐가 붙어? 납부 지연 가산세 몇 프로? 3 프로 언젠가는 납부하겠죠? 언젠가는 납부해. 그럼 역시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잖아. 0.025% 약간 인하됐다고 그랬어요. 단 5년 동안부터 5년간 그럼 고지서 날라왔죠? 납부를 안 했다. 3 프로 붙어요. 언젠가는 납부했다. 지연 가산세가 붙죠? 이에는 언제 붙는 거야? 납부기한 경과하면 붙는다는 뜻이에요. 디귿 그래서 고지서가 날라왔잖아. 고지서 고지서 몇 프로? 3 프로 0.025% 이걸 얘기하는 거죠? 납부지연 가산세 고지서 결국 언제 붙는 거야?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붙는 거야. 납부기한이 경과할 때 성립한다. 그다음 그 밖의 그 밖에는 본세랑 같이 가고 가산날 국세 이렇게 해서 기역 니은 디귿 어렵게 나왔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신고를 안 했다. 신고를 안 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붙죠? 그럼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신고기한이 경과할 때 납부를 안 했잖아. 그럼 납부를 이거 일별이죠? 하루하루 하루하루 납부를 안 하면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일일마다 붙어. 이게 니은이야. 일일마다 그 다음 디귿은 포인트가 뭐다? 고지서 고지서 날라왔잖아. 납부를 안 해. 그럼 3% 붙어요. 언젠가는 납부하지. 납부해. 그럼 0.025% 5년 동안 붙는다 그랬어요. 이게 약간 인하됐다 그랬어요. 의미가 없고 결국 이해는 뭐다? 고지서잖아.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성립한다. 그 얘기입니다. 어렵게 나왔을 때 물어보는 질문.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대표 예제. 한 문제만 풀고 오늘 수업 마칩니다. 대표 예제. 박스. 납세할 놈의 성립식에 관한 틀린 거다. 그래서 성립식인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 배운 한도 내에서 답을 쓰자. 1번 재산세는 매년 과세 기준일 맞잖아요. 이건 알잖아요. 그 다음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잖아. 그럼 지방교육세는 본세 납세할 놈의가 성립하죠? 그럼 재산세의 지방교육세는 뭐다? 6월 1일이지. 맞잖아. 6월 1일. 재산세의 지방교육세는 본세 납세무 한누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그럼 본세 성립일이 6월 1일이지. 맞네. 3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지방소득세 나와 있죠? 이거 지방소득세. 본세. 본세의 10%잖아. 즉 본세를 길게 얘기했네. 소득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12월 말일 맞네. 사업소분. 이거는 일반 부동산과 구분하기 위해서 과세 기준일. 몇 월 며칠? 7 하나지. 6 하나 틀렸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 6 하나 맞죠? 그래서 6월 1일에 성립하는 조세는 세 가지예요.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에 성립하고 사업소분 주민세는 보다 일반 부동산과 구분하기 위해서 7월 1일이다. 정답은 4번이네. 이렇게 해서 성립식이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 오늘 첫 강의를 다시 시작했어요. 기초에서 안 했던 것을 합니다. 그리고 프린트가 나갑니다. OX 지문을 반드시 풀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습용어로 이해와 배운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이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간 화이팅하고 첫째 시간 말씀드렸지만 33회 때 반드시 합격하자고요.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